안녕하세요 지금과 침대입니다. 오늘은 팽이를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먼저는 오늘 할거는 여기서 제이 쌤 팽이를 만드는거에요. 제가 베이블레이드는 한개밖에 없어요. 근데 메탈블레이드는 정말 많아요. 이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다 메탈블레이드에요. 베이블레이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스포팽이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근데 메탈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시킬거에요. 먼저 다 분리해주고 분리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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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하자구 귀여워요 저거 메탈블레이드가 더 있어요 가볼게요 짠 이것도 메탈블레이드 끼는건데 이거 여보 이 카드가 끼는거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저거 판이 없어서 그냥 이게 판이라고 치여요 이건 판입니다 여기에다가 막 분리하는거 아닙니까? 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고무줄 게 있어 버스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늘릴게요 먼저 스포핑을 만들어 보자요 먼저는 딱 봐도 스포인 스포인거 같은거는 딱 봐도 스포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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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드래곤 여기는 heit 드래곤, 드래곤이 끼고 또 지금 어? 뭐야? 스피너 하자 스피너 아 재미가 없었다고 하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걸 껴주겠습니다 이쪽 어 파란색이야 어? 이따가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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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자이언트를 껴주고 그 다음에 제이비티콘 제이비티콘 저는 파란색이 있겠죠 헤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연두색인데 파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까아 아 뜨거 이 히트가 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지금 보고싶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안된다고 하네 지금 손을 안길까요? 헤헤 그레이스가 안된다고 하네 이제 그레이스가 안된다고 하네 아이고 이제동안 더웠어요 제가 조끼도 바꿨고 미카마우스 대박이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자이언트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끼면 또 팽이를 만들어야텐데 또 팽이를 만들어야텐데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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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말이 있어요 저거 말이 있어요 저거 말이 있어요 뺐죠 이거 빼고 싶은데 안 빼져요 무기를 사용할거지 됐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비슷한거에요 색감에 달리고 비슷한거에요 알겠죠 칩을 드래곤 저거 뭐 만들고 있는데요 알아요 아까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슈퍼에요 위에랑 이거는 상관없는거에요 이거는 뭐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얘랑 비슷한거에요 옛날에 아까전에 이게 슈퍼였던 애랑 우리가 새로 만든 드래곤 이름 드래곤 울트라 짜잔 하겠습니다 출빡출빵 이리와봐요 지금 지금 소리가 된다 됐다 무슨 소리 어 뜨끈하다 네 하겠습니다 쎈니부터 하겠습니다 얘 기랑 얘랑 어 이거 좀 줄거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새로 만든 거 이건 옛날 얘도 세요 지금 얘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새로 만든 다시 공격을 하러 갑니다 오래 걸리는데 아이고 오래 걸린다 둘 다 샘팽이어서 지금 얘가 질 것 같아요 하여튼 해보가 아닌거죠 지금 얘도 약해지고 있어요 둘 다 샘니여서 우리 얘 집한테 역시 우리가 새로 만든 얘가 세요 얘 1년이 정말 셌던 얘고 새로운 얘가 이겼어요 완전 다시 첫 번째 그라운드 얘 승리 1대 0 또 얘기부터 다 샘니여서 어 감옥 이거 저가 이거는 웨이블레이드 판이랑 다른 거예요 제가 웨이블레이드 판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이 없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사람은 누가일까요 승리에 감옥이 갇혔어요 이게 감옥이에요 가운데에서도 감옥인데 이제 얘가 일 것 같아요 이거 옛날 이거 이건 새로 깨끗한 게 새로 들어온 게 옛날에 썼던 거 어 지금 썼던 거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1대 2 될 것 같아요 1대 1 아닌가 그때동안 연습은 뭐 만들게요 너무 오래 걸려요 어 어 이거 줄 것 같다 지금 저 어떤 새로운 아 1대1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새로운 일 또 만들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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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나 살이 껴야 되는데 으이차 됐다 껴어요 그 다음에 얘 깨고 얘 새로운 일 하여튼 아까 전에 했던 이 싸움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때 보시죠 지금 뭐 때 보시죠 자 1대1 지금 둘 다 세요 다시 네 위에 부위치입니다 둘 다 올라갔고 새로운 일에서 이겨 이겨야 돼 저 말하겠어요 이 판 이 판이 하나가 차고 있는데 14분이나 걸려요 이 판이들 완전 너무 오랫동안 돌아요 14분 걸렸어요 두 판 하는데 14분 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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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열라겠습니다 동점 1대1 동점이 되다는데 이건 몰랐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대1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안 멈추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저 생각엔 이렇게 날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날린 것 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날렸습니다 몇 대 봤죠? 몇 대 봤죠? 진짜 몇 대 봤지? 1대2 얘가 2에요 깨끗한 게 2점 안 깨끗한 게 1점 얘가 2점 얘가 1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얘 슈퍼 얘도 슈퍼 슈퍼 슈퍼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슈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판 하는데 15분 걸려요 이거 얘가 이길 것 같아요 가뭄에 갇혔어요 가뭄에 빠져나가라 안 빠져나가네 이특정은 뭐하지? 호응 흠 흠 흡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긴다 딱봐도 그래요 그쵸 딱봐도 얘가 이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하려 오래걸리는 게 문제에요 오 얘가 진짜로 승리했습니다 3대1로 얘가 이겼습니다 네 이제 얘랑 싸우겠습니다 얘 좀 더 어깨를 시켜야되요 이 정말 최강이랑 싸우려면 정말 세야되거든요 자 빼고 빼주고 먼저 얘 그 다음에 정갈 드래곤 대 정갈 딱 봐도 드래곤 같은데 딱 봐도 드래곤이 이거 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더 세게 만들어 줬어요 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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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밑에 얘로 하겠습니다 얘 밑에로 얘 밑에 거 그러면 셀 거 같아요 하겠습니다 얘 대 얘 얘 대 딱 봐도 얘가 이겨 끌을 거 같지 않아요 해볼게요 먼저 0 대 0 1 첫 번째 라운드 스윗두움 한걸 스윗두움 한걸 스윗두움 한걸 우스윗 어디갔어 팽이를 찾고 있을게요 팽이가 날아갔어요 근데 팽이가 어떻게 날아갔죠 흫 천천히 할게요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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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할 것 같아요 날아갑니다 지금 지금 어 감옥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짠 오버핏이 될까 탑플레이드는 버스가 안 나요 지금 우리 갖췄습니다 감옥에 좀 알겠어요 두판 왔는데 20분이에요 두판이 있는데 20분 이게 너무 어려운데 둘 다 샘이어서 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딱 봐도 끝났습니다 다시 1대0입니다 두번째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스윗두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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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어이구 여기 빠졌네 아 나에게 얘기하는데 나가 야야 이쪽에 빠지면 안 되는 곳이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에밍 예솔이에요 근데 얘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잠시 넘어 네 넘어 너무 오래 걸려 음 너무 오래 걸려 이 판 너무 오래 걸려 그때동안 일을 뚜레인 바보니 뚜레인 바보니에다가 고무줄이 끼웠습니다 아이고 뭔가가 칼라면이 먹고싶다 젓가락 예예… 에에에에에에에 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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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면이에요 네 네 얘 이겼습니다 일 대 일 그냥 마지막판이라고 할께요 너무 오래 걸려 그니 마지막판 두번이기만 끝 마지막판입니다 세뱃 Cost 자 proces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네 동점이에요. 둘 다 날라갔어요. 어 얘가 이겼어요. 얘가 먼저 날리고 얘도 날라갔거든요. 짜잔 마지막판. 마지막 싸움입니다. 드레인퍼미 베이블레이드 vs.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아니면 메타블레이드? 메타블레이드? 랑 베이블레이드. 싸움 하겠습니다. 메탈블레이드 vs. 베이블레이드. 누가 이까요? 궁금하지만. 여기다 돌릴게요. 3 2 1 1 슛. 3 2 1 1 고. 슛. 아니에요. 다시 알겠습니다. 안 부위치고 나갔어요. 다시. 안 부위치고 나간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2, 1, GO SHOOT! 3, 2, 1, GO SHOOT! 지금 드레인퍼블리데? 모르겠구 지금 이거 하고 끝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24분이에요 30분 되겠다 기다려 봐요 우리 이거 해볼래요? 다돌리기 다돌리기 할까요? 우리 다돌릴게요 저거 다돌리기 할까요? 다 돌려라 다돌려라 다돌려라 다리 돌려라 지금 다돌릴게요 다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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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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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내 오늘은 패널 해봤는데 어떤 날 해주시나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 구독 좋아요 꼭꼬